자 성관이도 이제 고민이 좀 많을 겁니다.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그래도 대드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많이는 걱정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가장 큰 뒷배가 위조 투표지를 제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빽인 겁니다. 위조 투표지를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위조 투표지를 만들 수가 없으면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혹시라도 후보들 가운데 더물기는 하겠지만 선거 결과에 여러분들 순응하지 못하고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하고 투표자들이 던져 가지고 개표수를 통과해서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투표함 속에 실물 후보별 득표수는 투표지 개수는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그게 발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위조 투표지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으니까 투표관리관 도장의 이미지 파일을 활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을 다 고치더라도 투표지 관리관 도장의 이미지 파일을 선관위가 활용할 수 있는 한 대한민국의 부정성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인 겁니다. 그래서 투표관리관 도장의 이미지 파일을 이번에 브레이크를 못 걸면 그냥 210석 이상 정도 차지하는 겁니다. 더블당이. 그렇게 해서 윤 대통령은 탄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드래곤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는 잘 익숙하지 않았는데 이 드래곤볼이라는 표현이 무슨 총조합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무언가를 찾아내거나 모으는 행위를 비유적으로 드래곤볼 모으기다 이렇게 부르는데 한꺼번에 구입보다는 천천히 부품을 모아서 조립하는 것이 드래곤볼입니다. 시간이 많으시면 부품 세일할 때 하나하나씩 조금 급하면 한 번에 부품 두세 개씩 구입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걸 읽게 된 게 오그노 클린 선거 신민행동이고 지난 대선에 여러분들 부정선거 규명에 출마했던 후보인 오그노 대표가 쓴 페이스볼 들어가 보니까 이 드래곤볼이라는 것이 나와 가지고 젊은 세대는 알겠지만 이게 뭘 뜻하는지 아 이러니까 드래곤볼에 나오는 많은 뭡니까 이 캐릭터들을 다 모은 것을 뜻하구나 4.15 총선 투표관리관 도장 드래곤볼 전국에 다 사용됐던 드래곤볼 이 투표관리관 도장 드래곤볼 이 투표관리관 도장 전국의 여러분들 그 투표관리관마다 다 이 투표관리관 도장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중앙선거관리관 다 만들어 가지고 그걸 온라인송에 올려놓고 위조투표지를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맙게도 2020년도 4.15 총선에 사용된 중앙선거관리관리가 제조한 투표관리관 도장 3805개의 총목록을 다 모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방송 마치시고 오근호 대표 페이스북을 방문해 가지고 여러분도 하나 다 다운로드를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념품으로 드래곤볼 여기 보니까 2020년도 4.15 총선 드래곤볼 이게 총목록입니다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3580개 이 파일만 있으면 국회의 구성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위조투표지를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 만들어 놓을 수 있으니까 과천인쇄소 경남양산인쇄소 경남통령인쇄소 대구수성구인쇄소 지영시 여러분들 인쇄소 모든 인쇄소에서 아름아름을 아는 인쇄소에서 뭡니까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다 여러분들 뭐죠 인쇄 이미지로 사용해 가지고 수만 장 수십만 장 수백만 장 위조투표지를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오근호 대표가 이 파일만 있으면 국회의 구성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2024년 또 드래곤볼 선관위가 또 모아서 조작을 한다고 합니다 2024년 총선에도 이렇게 뭡니까 드래곤볼처럼 전국의 모든 투표관리관 도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 일괄 제작해서 온라인상에 올리고 전국의 모든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한 숫자만큼 위조투표지를 제조 생산 뭡니까 투표함 속에 투입할 수 있도록 만든 그걸 여러분들 다 공개한 겁니다 2024년 또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드래곤볼 선관위가 또 모아서 조작을 한다고 합니다 불쌍한 어떤 놈이 드래곤볼이 없으니까 진짜 투표지 스캔해서 붙여놨습니다 저는 투표지 위조잔칭이 범죄도 못 잡으니 선관위가 아니라 조작위원회입니다 3586의 선관위 도장 파일을 공유하는 파일을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어제 보셨죠 어제 여러분들 이거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이 온라인상에 올라있는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딱 못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냥 진짜 투표지에서 뭡니까 잘라가지고 넣어가지고 발각이 됐지 않습니까 관리관 도장 주변에 희색 사각형이 있으니까 이거는 드래곤볼 못 찾아가지고 그래서 어제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은 원형으로 붉게 인쇄되어야 되는데 발견된 비정상 투표지는 붉은 원형 도장 뒤쪽에 사각형으로 복사해서 붙여놓은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관리관 도장을 jpg 파일을 복사해서 사각형으로 짜른 이후에 복사해서 붙여놓고 인쇄한 겁니다 문제는 이게 인쇄한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지를 여러분들 이 오근호 대표의 페이스북 방문하시면 3,508개의 선관위 도장 파일을 다 여러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위조투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드래곤볼에 나오는 4.15 총선 투표관리관 도장 총목록 드래곤볼 보시게 되면 1페이지입니다 제21대 국선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등록 내역 서울특별시 동로구 청원효자동 사전투표소 이렇게 선관위가 만들어준 겁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사전투표소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사전투표소 만들어준 겁니다 이걸 온라인상에 올려놓고 마음껏 위조투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6과동 사전투표소 사전투표관 관리관 도장 종로구 이화동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 이렇게 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도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념품을 하나씩 다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20번 3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사전투표소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사전투표소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사전투표소 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냥 신나게 위조투표지를 만드는 겁니다 신나게 제주특별시 351쪽입니다 얼마나 이름들 3,508개나 되니까 페이지수가 351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표시 천지동 사전투표소 사전투표관 관리 도장 서귀포시 효돈동 사전투표소 사전투표관 관리 도장 351페이지까지 이렇게 쫙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부정선거 기념으로 하나 이렇게 오그노 대표 페이스북 방문하셔가 여러분들 격려도 한번 하시고 이거 그냥 탁 누르면 다운로드 쫙 받을 수 있습니다 351페이지라 그래서 저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 다 한 군데 딱 보관해놨습니다 이런 짓들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런 나라가 된 겁니다 이런 부정선거를 여러분들 단행한 자들이 대로를 할부하고 다니고 지금도 뭡니까 선거 사모한다고 뭡니까 개뜻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해냉법으로 다 잡아 넣어야 될 놈들입니다 진짜 지옥으로 떨어지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많은 국민들은 본인이 지옥으로 가는지 천당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당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가장의 어리석음은 식솔들이 죽도록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어리석음은 국민들이 고생을 하고 세상 건너뛰는 법 없습니다 이런 불법에 무감각하게 대응했던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치르겠죠 여러분 이러니까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숱여 넣겠습니까 위조 투표를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으니까 전산 조작을 얼마든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전산 조작을 할 수 있는 것은 뒷벼경이 만일의 경우에 위조 투표지를 투입해가지고 실물 투표함 속에 있는 실물 투표지 개수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전산 조작 전산 프로그램을 동원해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해놓으니까 모든 선거가 다 도독질한 거 아닙니까 서울 강서구 역대 선거 조작값 2014년 지선 조작값 0 2016년 총선 조작값 0 조작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개 선거는 2017년 문재인이 당선된 대통령 선거 25% 조작 2018년 지방선거 40% 조작 강서구청장 선거입니다 2020년 4.15 총선 35% 조작 2020년 상구 대통령 25% 조작 2020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 김태우 씨가 당선되던 15% 조작 이 여러분들 조작을 할 수 있는 조작값을 입력해가지고 후보의 득표수를 조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개인 도장으로 날인하지 않고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중앙선거관이다 만들어가지고 모두 다 여러분들 이렇게 온라인 상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걸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원하는 것만큼 위조 투표지를 인쇄소에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짓을 지금 대한민국 선관위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딱 잘라서 뭡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은 선거범죄집단이다 이야기죠 선거범죄집단의 수개가 김용빈이다 이야기죠 김용빈 합바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이가 임명한 김용김 합바지가 이번에 투표관리관 도장 사인 날인을 못 받아들이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투표지 위조투표지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누가 또 헛소리를 합니까 지금 공병호 tv를 누가 지금 탄압을 하는 겁니까 나라가 제가 여러분들 안 돼서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야 이 부패한 인간들아 정신 차려라 너희는 호의호식할지 모르겠는데 네 새끼들이 얼마나 앞으로 고생하겠냐 그걸 똑같은 이야기를 누가 떠들었습니까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조선정부의 밀명을 받고 와싱턴을 가가지고 그 당시 여러분들 주미공사를 지내던 김윤정의 아들한테 외쳤지 않습니까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비겁하게 하기 때문에 너희가 앞으로 고생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이야기인 거예요 이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4.15 총선 결과를 84대 163석이 나왔는데 2020년 3구 대통령 선거에 지지율 정도로 환산해보니까 4.15 총선 결과 138대 114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대 한교수 이야기가 가장 조작이 적었던 지방선거 수준으로 여러분들 지지도가 있었으면 오히려 4.15 총선에서 181대 72로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사전특표 조작을 막으면 국민의힘이 상당폭으로 승리하고 지금처럼 사전특표 조작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더불당이 압승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조작이 적었던 지방선거 수준으로 4.15 총선이 이루어졌으면 누가 이긴 겁니까 국민의힘이 이긴 겁니다 국민의힘이 병신 바보더라 국민들한테 표 달라고 하지 말고 표 도덕질 안 당할 노력을 좀 해라 표 도덕질 안 당하려면 다른 것은 다 장식품이고 투표 관리관 도장 개인 도장만 날인시키면 그러면 표 도덕질 안 한다 국민 여러분 저희들에게 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리 좀 하지 말고 국민들은 너가 함께 표를 줬는데 표를 좀 지키라 이 머저리더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게 되면 가장 여러분들 크게 국민의힘이 왜 4.15 총선에 패배했냐 조작값 35%에 적용했으니까 대통령 선거에서는 조작값을 여러분들 25% 조작했으니까 많이 회복했잖아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는 대통령 눈치 보느라고 여러분들 조작을 굉장히 낮게 했으니까 15%를 조작했으니까 오히려 뭡니까 15%를 조작했을 때는 국민의힘이 181석으로 이긴 거죠 그러니까 4.15 총선에 국민의힘이 큰 폭으로 이긴 선거란 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하나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하는 대통령이 윤 대통령인 겁니다 그래서 제 입에서 그냥 사람이 어째 저하고 동갑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째 허우대가 저렇게 멀쩡해가지고 진짜 중요한 일을 못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그런 말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대통령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잘 돼야 국민이 편안하니까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대통령이 허우대는 멀쩡한데 하는 일을 보게 되면 진짜 중요한 일을 쿡쿡 찍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선관위가 국민들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공정선거를 위한 제도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이야기만 나오더라도 김용민이가 바짝 엎드렸으면 뭡니까 투표관리관 도장 4인 날인은 우리가 받아들이자 이렇게 할 겁니다 아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아래 것들이 하는 거고 나는 의전받으면서 영국도 방문하고 네덜란드도 방문하고 와신또 DC도 방문하고 그렇게 폼 잡는 걸 내가 하는 거지 선거 같은 그런 뭡니까 지저분한 것은 아랫놈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이러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볼 때는 감방 갈 때 정도가 되면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어요